영수증 주세요. 뭐가 그렇게 절실이 필요한데요? 여기서 시청 광장까지 얼마나 멀어요? 도와주어서 고맙습니다. 하늘이는 아이스크림 두 통을 꺼냈다. 다른 것을 갖다 주시겠어요? 배탈이 났어요. 텔레비전 좀 꺼요. 주 5일제로 근무예요.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계산이 됩니까?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해가? how on earth did you arrive at this figure how on earth did you arrive at this figure